연일 1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충북에서 이번엔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돌파 감염 사례였는데, 일부는 3차 접종까지 맞고도 감염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200병상 규모의 한 병원에서 병동의료진이 감염된 건 지난 3일입니다. 당시 같은 병동의료진과 입원 환자들의 진단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 8일, 앞서 음성이었던 한 의료진이 의심 증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번엔 해당 병동 입원 환자 31명과 병원 전 직원을 다시 검사해봤더니 무려 2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 7명과 입원 환자 18명을 합해 일주일 사이 감염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 사례였고, 심지어 이 가운데 3명은 3차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됐습니다. 감염된 환자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사이 고령층인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확진자가 모두 간호간병 통합병동 한 층에서만 나왔다는 것. 9층짜리 건물 안에 입원 환자와 직원이 388명이나 있는데, 이 병동에서만 전체 인원의 43%가 집단 감염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열흘간 해당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병동에 입원 환자 100여 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병원을 쓰고 있었는지, 아니면 식사할 적의 마스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방역수칙을 잘 안 지켰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원 집단 감염을 포함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만 7개 시군에 52명. 또다시 하루 100명 안팎의 확산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충청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확산세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연말 연시에 예정된 공공부문 행사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각 시군 등에 또 한 번 강조했는데, 스스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데다 여전히 호소 수준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